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유튜브 여러분 하이 1 2 3 4 책책 완도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레이더 하러 가고 있는데 열매 잠깐 뽑았다가 어떤 사람한테 갔더니 가자마자 죽이는 거에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 결투 시작하기로 합니다 지금 갑니다 레츠 기릿 그냥 죽여버리네 인성 상탈치네 열매 주려고 했는데 와 죽여버리네 자 지금 저기 여기 아 5명이 다 일본으로는 일본인으로 인것 같아요 채팅을 치는거 보니까 어 나온다 나온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국과 일본 대전이다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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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문제고믄 우와 평양스테이크가 있습니다 그냥 3명 다왔어 다 붙였어 다 붙였어 우리팀 왔다 우리팀 저 일본인들이 문제에요 저희가 먼저 죽였어요 그 차이에 이때 때려놨어 본문술 본문술 켜도 안보이는데 죽었나 보냐? 잡았다고? 저기 또 나타났어 불불불 이글이글 한대 맞췄어 두대 세대 잡았다 잡았다 감히 한국인을 몰래보고 저기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잡았다 한대 맞췄어 한대 맞췄어 한대 맞췄어 한대 맞췄어 한대 맞췄어 한대 맞췄어 intercept 한대 맞췄어 말췄어 trabalho 불 야 불 불 나왔다 불 불에 롱에 붙었다 롱 위로 쭉 올라간다 küçük 정말 Şey 어떻게 이걸 어디갔어? 아시코 앞었나고? 확인해봐. 잡았나? 잡았어? 하이티라 왔어. 앗! 죽었다! 일본 친구들 현상점이 엄청 높은데?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현상점이 높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높네. 생각보다 높아. 뭐야. 여기 나왔어 나왔어. 다시 돌아간다. 와 무장색 패기 쓰려고 얄미는 놈이. 무장색 패기 쓸 그 타이밍에 맞춰서 순간이동하네. 저거 우리팀이야? 실실 열면 지금? 지금 실실 열면 지금 이거 우리팀이야? 뭐야? 어디갔어? 여기 떠네 어디갔어. 바다에 빠졌나? 바다에 빠졌네. 바다에 빠졌네. 나와라. 마린포드로 가자. 그만하자. 싸울 상관없어. 엔딩 좀 찍게 마린포드로. 레이더도 할게요. 바삭하게 나섰겨. 레이더도 무리 길고. 오늘 거생했고. 나 마린포답. 저기 한 명 융어. 융어 한 명 어디 같아? 뭐야. 얘 뭐냐. 야 쫓아가. 저 미친 놈. 끝까지 BookClear X2 야 쫓아가. 鍵 beğ à bop 와 엔딩 찍으려고 했는데 쫓아와서 죽이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대박 자 유튜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밤중에 일본 젠미니들이랑 젠미니 같아요 저는 일본 젠미니들이랑 이렇게 초딩 젠미니들이랑 싸우게 됐는데 일단 저희가 이겼습니다 예 애들이 숨어서 애들이 숨어서 안 나와요 현상급이 0이었는데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밤중에 만난 일본인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죽일 수도 있습니다 현상금 지켜요 여러분들 빠이 야 싸울 점이 비해 야 동맹 동맹 빨리 빠르게 보내줘 용들 올라가 일단 몸부터 피해 몸부터 오케이 동맹 땡큐 야 나 렉 걸리는 거 뭐야? 와 렉 걸린 게 아니고 죽은 거였네 이거 잘 안 올라가네?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적어야 되는구나 저기 있다 저기 몇 명 몇 명 몇 번 죽었지? 와 레이드까지 쫓아올 줄 몰랐다 뭐라고 떴든다 이겨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와 레이드까지 쫓아온 줄 몰랐다 와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세요 일본인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